안녕하세요. 2분정보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발의 통증, 족저근막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에 생긴 염증을 말하며, 이는 우리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반복적으로 미세한 손상이 일어나면 염증이 발생, 족저근막염이라는 질환을 유발하게 되죠. 족저근막염의 원인은 다양한데, 과체중, 하이힐 착용, 발바닥 모양의 이상, 충분한 운동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아킬레스건이 긴장되어 있거나 종아리 근육이 단축된 경우에도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족저근막염의 대표적 증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 처음 발을 디딜 때 느껴지는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은 주로 발뒤꿈치 안쪽에 발생하며,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구부리면 통증이 심해지기도 해요. B처럼 족저근막염은 심각한 통증을 동반함으로 무시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보존적 치료가 대부분 효과적이지만, 스테로이드 주사 요법, 체외 충격파 요법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치료 방법은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해요. 최근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복용, 스트레칭, 보조기 착용, 야간 부목, 혹은 맞춤 깔창 제작 등의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하며 호전을 관찰하는 추세입니다. 족저근막염의 예방법으로는 무리한 운동이나 장시간 서있기, 과체중 관리, 적절한 신발 착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이힐은 가급적 피하시고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신발이 불편하실 경우 기능성 깔창이나 패드 제품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발바닥 통증인 족저근막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발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편안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